무자비한 은행 강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대는 스왓 특속이동대 방송국 헬기를 띄운 후 이쪽으로 스왓 헬기를 띄워 몰래 진입합니다 특수 장비로 은행 내부를 살피는데 명령을 어기고 진압하는 갬벨와 스트릿 인지를 구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2개월 성공적으로 강도를 진압했지만 총상을 입은 시민이 경찰을 고소했고 다혈질인 갬블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면 해고는 면해준다는 팀장 퓨러의 제안 그렇게 갬블 혼자 경찰을 그만두게 되죠 총기관리실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 스트릿 어느 날 스왓의 레전드가 전입을 오는데 그는 혼도경사 새로운 스왓팀을 꾸리기 위해 전입 온 것이죠 혼도가 맡긴 개인화기를 정성껏 손질하는 스트릿 교제시장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 남자 마피아 보스의 아들인 알렉스입니다. 한편 스트릿이 마음에 들었던 혼도 경사는 스트릿에게 운전을 시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새로운 소아 멤버의 후보를 만나러 온 혼들이었습니다. 스트릿과 함께 자신이 찜한 인물들을 만나러 다니는 혼도 스트릿과 함께 자신의 사례를 만나러 오시까요? 진료가 나고 있습니다. 정식 스왓팀 승격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팀 구성을 승인한 퓰러 알렉스는 LA에서 활동 중인 삼촌을 찾아왔는데 눈에 까지였던 삼촌은 순식간에 보내버리는 알렉스 이것이 그가 LA에 온 목적이죠 그겐 삼촌의 차를 타고 시내를 드라이브하는 알렉스 호미등이 나가 경찰의 검문을 받는데 차량번호를 조회하니 지명수배자의 차량이 있고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알렉스 콘도가 영입한 인원들을 뿌려진 새로운 팀은 스왓시험에 정식으로 통과해야 인정을 받기에 맹훈련에 몰입합니다 드디어 스왓시험에 테스트 내용은 테러범들이 장악한 비행기를 탈취하는 것 테스트 내용은 테러범들이 장악한 비행기를 탈취하는 것 그가 다행히 장악한 비행기를 탈취하는 것 팬이 장악한 비행기를 탈취하는 것 으리에 를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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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6 6 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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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0 10 10 9 9 10 10 10 11 12 13 14 12 13 15 15 15 교도소까지의 이송을 맡은 스완 누군가 멀리서 이송 얘기를 누려보는데 알렉스가 내건 1억 달러의 보상금을 노리고 온 것이죠 보안을 최대로 강화한 후 다시 이송 준비를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범죄자들 진짜 알렉스는 지하로 은밀하게 이동 후 오로지 스완에게만 이송되고 있었죠 퇴사한 갬블과 함께 스완을 배신한 TG 지하철로 도주하는 TG와 함께 배신은 했지만 마음이 멈추지 않는 기술이 재빨리 다음 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려는 스완 하지만 열차는 도착하지 않았고 하숙으로 도망간 악당을 추적하는 스완 만약에 대기해 클레이모어 트랩을 설치하는 주도력이란 갬블 만약에 대기해 클레이모어 트랩을 설치하는 주도력이란 갬블 그러는 동안 안정적으로 도주에 성공하는 악당들 악당들은 민간인 항공기를 납치해 도주에 사용할 계획이죠 설치된 폭탄을 이용해 자물쇠를 폭파할 생각입니다 무선이 연결된 본부는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었고 시민에게 차를 빌려 갬블 일당을 쫓는 스완팀 다리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셈입니다 우리 집사에 온다 아... 아... 오! amir 지는 Station 6th Street Bridge 뭐? 곳에 도착해! mysteries! 길게! 한국의 앞서서 날씨였다! 알겠습니다! 이륙에 실패하고 말이죠 도주조차 포기한 TJ 스트리트는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간 건물에서 쫓고 있었고 도주조차 포기한 TJ 영화 스왓 특수기동대였습니다.